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오토케드 경력자들이 오토케드에서 가능하면 사용을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화면을 보시면 제가 오토케드의 메뉴들을 쫙 표시해 두었습니다. 오토케드에는 정말 편리한 기능들이 많죠? 그런데 어떤 기능은 설계 경력자들이 사용 자제를 공고하고 있습니다. 그것이 오늘의 주제인데요.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라데이션 기능입니다. 이 기능은 그리기 기능의 오른쪽 부분에 있죠? 아래 화달표를 클릭하게 되면 해치 그라데이션 경계가 표시가 되는데요. 이 중에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그라데이션 기능입니다. 이 기능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도면의 단면 부분에다가 이렇게 컬러풀하게 색상을 입히는 기능입니다. 정말 보기 좋죠? 그런데 왜 설계 경력자들은 가능하면 이 기능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있을까요?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. 화면을 보시면 가운데에 그라데이션 처리한 도면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도면은 사실 모니터 상에 보이는 모습입니다. 이 도면을 현장에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흑백으로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왜 흑백으로 출력을 할까요? 컬러토너가 비싸기 때문이죠? 컬러프린터는 도면의 장당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. 그래서 현장에서는 대부분 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흑백으로 도면을 출력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과 선들이 구분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. 이런 도면은 현장에서 가공이라던가 조립을 할 때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됩니다. 거기에 비해서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해칭된 도면이 있죠? 이 도면은 아주 깔끔하게 보이는데요. 모든 선들이 살아있어서 해독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. 현장에서는 흑백으로 잘 보이지 않는 도면보다는 해독하기 쉬운 해칭 도면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. 이런 이유 때문에 오토캐드 경력자들은 가능하면 도면에 그라데이션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.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시겠죠? 여러분들께서 오토캐드로 도면을 그리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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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